아 여기 볼 수 없어요? 공포를 모르는 용기를 보여라? 아 뭐야 이거? 어둠과 낙사? 아 죽으라는 건가 일부러? 어 나 근데 용기를 보여라? 아 내려가는 거네 아 여기 뭐 보스가 나오나보다 뭐야 어 맞네 근데 죽으면 어디서부터 시작이야? 쓰레기 없어? 아까 거기서 시작인가? 들어가보자 뭐 나오는 거야 와 얜 또 뭐냐 아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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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화판 바보구나 웃긴다 얘가 뭐스러나 용사냥꾼의 대도 아 이게 그건가? 가즈몽크님이 얘기했던 그거 같은데? 용사냥꾼의 대도 용사냥꾼의 대도 용사냥꾼의 대도 용사냥꾼의 대도 지금 뭐가 없어서 기량 20? 아 아 아 아 아 아 축복이 있구나 여긴 또 어디로 통하는 길이야? 아 새로운 길이구나 아 이 던전을 꼭 클리어해야지 많이 새로운 길로 가는 거구나 어 신비 신비 50까지 하고 그냥 근력기량으로 해야겠다 아 여기 축복이 축복 있으려나? 톱니산 기습 Elite 네트워크 쟤 은 네트워크